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촬영시에 이런 XLR 마이크를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몇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헤드폰 단자가 있는 USB 마이크를 카메라에 연결하는 것은 얼마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구요. XLR 마이크 입력이 달려나오는 비디오 카메라나 전용 XLR 아답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 그리고 컨슴워워크 캠코더에는 3.5mm 마이크 입력 단자만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XLR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믹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필드 레코더를 사용해서 카메라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음질만 생각한다면 카메라에 연결하지 않고 오디오는 따로 녹음해서 편집시에 싱크하는 것이 좋고 저도 거의 그렇게 하는 편인데요. 음성만 따로 녹음하는 경우에 간단하게 싱크 맞추는 것도 영상 마지막 부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믹서를 카메라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XLR 마이크를 믹서와 연결하고 이렇게 팬텀파워가 필요한 컨덴서 마이크는 팬텀파워도 켜줍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말하면서 피크시에 클리핑되지 않도록 게인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제 믹서 출력을 6.3mm TS에서 3.5mm 변환 케이블을 사용해서 카메라와 연결합니다. 카메라 오디오 녹음 메뉴에서 녹음 방식은 수동으로 하고 녹음 레벨은 최저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말하면서 믹서 출력을 조절해서 최대로 올라갈 때 약 마이너스 12dB 정도가 되도록 합니다. 믹서에 따라서는 이렇게 RCA 출력 단자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RCA에서 3.5mm 변환 케이블로 연결해도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크 소리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오디오 테크니카 AT2020 컨덴서 마이크를 믹서를 통해서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에 연결해서 녹음한 소리였구요. 이제 두번째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클리핑되지 않는 수준으로 게인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헤드폰 출력을 카메라에 연결해 주면 되는데요. 헤드폰 단자는 보통 6.3mm TRS 스테로 출력이니까 이런 3.5mm 옥스 케이블과 어댑터를 사용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헤드폰 출력을 적당히 조절해서 피크 시에 마이너스 12dBFS 정도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만약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모니터 스피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니터 출력을 6.3mm TS에서 3.5mm 케이블로 카메라에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RCA 출력 단자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경우에는 RCA에서 3.5mm 케이블로 연결해도 되겠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슈어 SM57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연결하고 헤드폰 출력을 소니 A6400 카메라에 연결해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이런 필드 레코드를 사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필드 레코더 XLR 단자에 마이크를 연결하고 게인을 적당히 조절합니다. 이제 헤드폰 출력을 카메라와 3.5mm AUX 케이블로 연결하고 헤드폰 볼륨을 조절해서 카메라 녹음 레벨이 피크 시에 마이너스 12dB가 되도록 조절합니다. 이 줌 H6처럼 라인아웃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에 연결해도 되는데요. 라인아웃은 신호가 크기 때문에 메뉴에서 라인아웃 레벨을 낮춰줘야 합니다. 지금 슈어 SM7B를 줌 H6에 연결해서 헤드폰 출력을 카메라에 연결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디오를 따로 녹음하는 경우에 싱크 맞추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많아지고 장비가 지원한다면 타임코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타임코드에 대한 것은 언제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자동 싱크 기능이 있기도 한데요. 지금은 수동으로 맞추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 싱크는 영상과 오디오 레코딩을 시작하고 이렇게 박수를 몇 번 치거나 손가락을 몇 번 튕기면 되는데요. 이제 비디오 편집 프로그램에서 싱크를 맞춰 보겠습니다. 비디오 파일을 불러들여서 오디오 파형이 잘 보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박수 친 부분은 구분하기가 쉬운데요. 따로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카메라에 녹음된 파형과 일치하게 드래깅해서 맞춰 주면 되겠죠. 이렇게 박수를 몇 번 치거나 손가락을 몇 번 튕기면... 마지막으로 카메라에 녹음된 소리는 음소보하고 방금 싱크한 오디오는 영상과 링크를 해주면 편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XLR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방법과 오디오를 따로 녹음했을 때 싱크하는 것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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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